수염 자고 너 우연아 X년들아 채팅 이쁘겠죠 뒤집으시고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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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우리 소개를 할게 사실 안정했어 안녕 나 우리 삼공주 리더 왜 언니가 리더야? 내가 제일 얼굴이 비니까 X년나 니가 리더할래? 재수없다 니가 나 제일 어리지 않아? 너 까불지마 망언니가 말았는데 싸갈쳐버려 나는 삼공주에서 제일 공주 맡고있는 원하나야 원하나 하나 하나 난 삼공주의 막내를 맡고있는 막내라고? 프린세스 너 나보다 이뻐? 난 막내의 외모가 아니야 내가 지금 맞으니까 언니는 이쁘다는거지 재수없다 너네 좀 재수없다 그래도 우리 저기 왜 내 속였나? 기다려봐 X년나 언니는 얘기 안 했어 아니 너가 뭔데 계속 말 끊어 너 삼공주파 시틀이야 영물별명이야 우리 고등학교 이름 뭐였지? 공주공장 공부? 공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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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부학생들인데 네들 시발 네들 좀 이쁘다고 쫙 저기 진수한테 꼬리치지마 진수? 어 우리 박진수라고 있어 별명이 머독이야 진수언니꺼야? 진수언니꺼야? 진수 내꺼야 깜치지마 정말 우리 친구의 의리 사랑보다 의리가 더 중요하지 내 속이 뭔데? 너? 너 누구야? 나는 삼공주중에 둘째를 맡고있는 큐티 꼬미 큐꼬미야 미친년아 나 재수없다 진짜 나 지금 귀여운 척하는게 제일 별로더라고 너 언니는 양걸로 했잖아 야 야 야 야 야 여기서 지금 몽명인사람 납니다 나 원하나 이 프리세스 킹꽁이 씨발 킹꽁이니까 왜 킹꽁이지? 자녀나 발음이 좀 잘못된 킹꽁이 어울린다 너 원하나 언니 올해 중 제일 즐거운 것 같아 나? 나 안 즐거워 오늘 기분 완전 차가워 어? 나도 봐 완전 다운 비호월해가지고 완전 차가워 장훈이 레드도 이뼈가 꼈어 근데 여기 우리밖에 없어 뭐야 오빠 오빠 미쳤다 진짜 오빠 진짜 너무 멋있다 오빠 오빠 미쳤다 오빠 내 깔 할래? 요즘 깔이란 말 안 써 언니 오빠 나 저기 포세타 오빠 진짜 해군아야 진짜로 나 오늘부터 진수 정리해 진수 정리해 진수 정리해? 언니 진수 가지고 논거였어? 응 진수 갖고 놀았어 우리 집 되면 한 명이랑만 계속 만나기 좀 그렇지 우리 잘 나가잖아 아니 눈 뽑아서 왜 천원 밖에 안 줘? 뭐야 씨바 뭐야 라니 씨바 너 아냐? 너 싸움 잘해? 너 칼 좀 씹어? 너 천원 올래 지금? 어 야 내가 천원이야 이 경우야 눈은 안 보이겠고요 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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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아잉 우리 언니 하나면 진짜 너희들 진짜 가만 안 둬 진짜로 너 왜 말을 안 해? 창피해 우리가 창피해? 아니 언니 지금 너 천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언니들이랑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앞에 유리문이야 여기 안에 손님들 다 있어 당당해져 이렇게 이뻐서 보는 거야 우릴 부러워서 보는 거야 코만 여정하면 인정될 것 같다고? 난 코가 매력이야 근데 언니 코도 부자연스럽긴 해 야 시험이야 너 2학년 총 집합하고 싶어? 아.. 아.. 아 맞다 아 너도 우리 공주파 들어오고 싶어 와 너 5만원 됐으니까 입간비 된 거야 아니 언니도 수요일날은 선물 개봉 알았어 너 저기 내 선물 좀 가져와 내 자리에 있는 거 빨리 가져와 그거 내가 해 막내시켜 야 그래 그 차 이렇게 해 야 오늘 방송 누구 때문에 늦겠어 언니 내가 갔다 오겠다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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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갔다 올게 언니 금방 갔다 올게 쌍면 저거 오늘 방송 약속 잡은 건 쟨인데 쟤가 뭐 있다고 지가 늦게 왔어 맨 왼쪽 분 제일 왼쪽 분 여당 친한데 고마워 아가 너무 예쁘다 이거 인스타 올려야 돼 대박이다 언니 각종 조금만 위로 각종 조금만 위로 각종 조금만 위로 알지 알지 하나 둘 우리 고정 영원히 셋타 아 존나 맛있다 언니 크롬 말투 쓰지 말라고 너 이 언니한테 보러 안사물라 그래? 뭐야 이 언니는 이게 매력이잖아 언니 왜 자꾸 이 언니 꼼꼼한 말아줘? 다른 분이 빠져 하하하하하하 입맛이 이상이 없네 아이스티가 아닌 것 같아 아이스티가 아닌 것 같아 맛있는데? 내 입맛이 좀 이상한가 보다 홈블링 걸작 진짜 짜증나서 그런데 네네 색깔 왜 이래요? 아 색깔이 좀 불만이신가요? 색깔이 왜 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숭마떼 숭마떼? 근데 이 색깔 예리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초록색이 나와요 여기 가게 떨어질 거 엉망이다 진짜 하하하하 사정 오빠 네 저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기서 에어컨에 들어달라고요? 네 어서 와요 오빠 여친 있어? 아 잠깐만 아 이 오빠 여친 거 없어 저 여친 거 있어요 오빠 없어 보여 재수없다 일단 언니 맞아 틀게요 너 알 바야 나 자연산이야 나 봐봐 선물 공개해야지 나 오늘 선물 받았거든 내 팬들이 또 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먹는 거 했잖아 아 진짜 내가 다 떨려 지금 뭐야 살랑드 파리 뻥 뚫린 모공 축소 마스크? 언니 모공이 좀 넓긴 해 우리 언니 모공이 넓다 한 거야 지금? 우리 언니 레이저 받은 거야 이거 이게? 우리 언니 모공 축소 좀 세 달게요 네? 잠깐만 잠깐만 널려 깐 거 아니야 이거? 언니 애들 집밥 파야겠다 네 일단 고마워 잘 받을게 아이고 또 이런 걸 줘 또 5만원 이렇게 또 줘 아 뭐 한 장만 줬어 간단이야 이 중이야 야 너 원하나로 3행시 성공할게 원하나 뭐야 그거? 도토리 같은 데일까? 언니 남자친구랑 소풍 같이 쓰면 되겠다 대박 대박 진짜 대박 나랑 아직 소풍 갈 남자 없니? 원하나 씹려봐 3행시 언니 3행시 응 알았어 원 원하나 씹려봐 하나 씹려봐 하나 나도 야 내가 킹크롱으로 2행시 해볼게 킹 킹 뒤집으시냐? 아니 바랭신 안 했잖아 너 이거 고마워 이거 희나 오빠랑 같이 소풍 갈게 아니 저랑 해봐요 오빠 하지마 굳건하지 않아도 돼 난 그렇게 수줍은 남자들이 좋더라 오빠 킹구들 많아? 아니 그렇게 부르지 말아야지 대박 이거 집필스 아이템 미쳤다 아임 단절 대박 여기 여기 손가락이 끼는 거야 고마워 내가 놔둬볼게 이게 뭐야 원피스에요 언니 아저씨 입어봐 진짜 진짜 어울린다 어 언니 너무 예쁘다 아 언니 언니 부작이 3편인 것 같아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 미용실 왔어? 언니 찜찜 다 가버려 내려서 입어 나 살아나 어디셨어? 아잉 이게 뭐야 그게 그거잖아 코트잖아 언니 네 언니 어떻게 그걸 몰라 똑같아 진짜 언니 아하 좋다 행님 외부 음식 오빠 이거 카페에서 샀어 저희 카페 이거 안 팔아요 오빠 사장이야? 네 여자친구 있어? 네 있어요 오빠 어때? 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젊은 여자친구는 또 느낌이 달라 오빠 저 외부 음식 먹으면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오빠 이거 사탕이요 이거요? 네 이거 외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왜요? 우리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빠도 내가 입된 것으로 한입? 아니 드세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외부 음식 그 말 인정해 어 외부에서 가져온 거 인정해 외부에서 먹고 있잖아요 여기 외부잖아요 여기 외부잖아요 여기 카페 안에서 먹는 거 아닌데 실례 안 잖아요 지금 몇 살인 컨셉이에요? 나 19 나 17 나 17 18 오빠 몇 살? 저 스무살이요 야 저 스무살이라니까요 양심이 없냐 하하하하하하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뭔 소리야 난 나이 안 봐? 하하하하하하 야임샘이 노인덜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